국내 최대의 자동차 애프터마켓 전문 전시회 2012 오토모티브 위크의 입장권 사전 예매가 시작됐다. 온라인 입장권 예매는 오는 10일부터 4달 10일까지 티켓 링크 www. www.co.kr에서 실시된다. 사전 예매로 입장권을 예매하면 50% 할인된 금액인 3,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. 6회째를 맞는 2012 오토모티브 위크는 스마트 오토 서비스 스마트 오토 서비스를 테마로 내달 23일부터 25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된다. 자동차 정비, 주요와 서비스 전문 전시회인 오토 서비스 코리아와 튜닝, 커스텀 및 모터 스포츠 전문 전시회인 더 튜닝쇼도 함께 열린다. 지난해 오토모티브 위크는 총 관람객 수 5만 238명, 총 13개국 206개사, 총 29개국 406명의 바이어가 참가한 바 있다. 자세한 사항은, 2012 오토모티브 위크 홈페이지 www. 오토마티브 위크 오토마티브 위크 키알라 전화공 3 1에 8 1 0에 8 0 9 3로 문의할 수 있다. 도움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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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움말